현대 자동차 그룹이 새로운 2025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5년간 60조 원을 투자해서 기존 사업 구조에 수소 솔루션을 추가하고 자율주행차 출시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두산중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중공업그룹이 선정됐는데요. 산업계 주요 소식 김동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대차가 지난해 연말에 앞으로 5년간의 비전을 내놨었는데 거기서 수정이 된 거죠? 네, 좀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오제 오는 2025년까지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 8%와 글로벌 점유율 5%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들을 한번 발라보면요. 먼저 가솔린과 디젤 등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연기관 투자가 5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그만큼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지난해 전략에서는 자율주행 등 미래 투자에 20조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3조 5천억 원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레벨 3 자율주행차는 2년 뒤인 2022년 연말쯤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자율주행차 말고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서 또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글로벌 전기차 사업 확대되고요. 그리고 수소 사업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12개 이상의 신모델을 선보여 연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비중은 5.6% 수준인데요. 전략이 끝나는 2025년까지 약 2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소 사업에서는 수소차를 넘어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자체를 사업화해서 수소 생태계 고도화에 나섭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기차,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모든 수송 영역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대차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선 인수 협상자로 현대중공업그룹이 선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번 매각에는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진그룹이 참여했는데요. 양쪽 모두 8천억 원가량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굴착기 계열사로 현대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와 합병할 시에는 국내 점유율이 60%로 국내 1위, 글로벌 7위로 도약이 가능해집니다. 두산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지주 측과 계약서 협의를 거쳐서 연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두산그룹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두산솔루스 매각 등을 포함해서 3조 원 규모 자구한 이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